카카오페이 이야기를 좀 해보죠 그 경영진이 대규모 스타옵션을 갖다가 행사를 해서 매도해서 뭐 먹튀 이야기도 나오고 해서 저희들이 좀 실망했었던 것 같은데요 오늘부터 해갖고 4차례 보호 예수물량이 해제되기 시작한 되는데 수급상에 부담이 있을 것 같은데요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오늘 이제 2개월 보호 예수물량이 풀리는 날이었습니다 그 물량은 19만 6087주인데요 이게 이제 카카오페이가 지난 13일 이후에 일평가 되었습니다. 평균 거래량이 약 35만 주인 걸 감안하면은 일간 거래량의 절반 이상 이제 풀릴 수 있다 좀 이런 예상 때문에 오늘도 약세를 보이는 것 아니냐 그리고 이제 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계영진이 스톡옵션 행사에서 모두 팔고 나갔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빠지는 것 아니냐 이런 예상이 있었는데 예상 외로 시작은 약세로 시작하긴 했지만 다시 반등해서 1%대 상승세로 마감을 하긴 했습니다 아무래도 계영진 지분 매도는 이제 그 회사가 고점이다 좀 이런 시그널을 주기 때문에 하락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많이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신사업도 하겠다고 좀 이렇게 말하면서 사실 지금 좀 저점 아니냐 이러면서 저점 다지기 한 것이 아니냐 좀 이런 전망도 지금 동시에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난달에 이제 뭐 대표이사를 포함해서 경영진 8명의 스톡옵션 행사하고 주가를 팔아서 논란이 있었는데요 그 내용도 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유영준 카카오페 대표 등 경영진 8명이 이제 모두 스톡옵션을 행사한 행사를 해서 44만 993주를 이제 12월 10일에 전량 처분해서 세정 기준으로는 약 900억 원 정도를 챙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스톡옵션 행사가가 주당 5천 원이었는데 처분당가가 20만 원이 넘었었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초액을 좀 찍고 계속 그 20만 원대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서 지금 주주들의 원성을 듣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알리페이 지분 같은 경우가 이제 40% 정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오버행 이슈가 있지 않냐 이런 투자자들의 질문을 많이 받았었는데 그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경영진 예상을 했었 답변을 했었는데 본인들이 먼저 팔고 나가서 좀 문제가 있었고 이제 거래소에서도 이제 주요 경영진에 한해서는 보호 예수 기간 안에는 매도를 못하게 할 것이다 스톡옵션이라고 할지라도 좀 이런 것들을 좀 유력하게 검토를 하고 있다 좀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런 규제가 없는데 앞으로는 그런 규제를 만들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네 맞습니다 알리페이는 언제든지 팔라고 하면 팔 수 있는 건가요? 네 맞습니다 알리페이는 기존 주주였기 때문에 이제 뭐 공모로 들어온 주주가 아니어서 언제든지 팔 수 있는데 아무래도 알리페이가 판다고 하면은 또 굉장히 좀 주가가 출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그 보호 예수 물량이 해제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한 4번 정도가 더 남아있다며요 네 맞습니다 이제 오늘 풀린 게 2개월짜리 물량이었고 당장 다음 달에는 3개월 보호 예수 물량이 풀리는데 이게 물량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222만 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9만 주여서 사실 이제 시장 영향이 좀 덜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다음 달에는 사실 영향이 좀 있을 수도 있다 좀 이렇게 전망이 되고요 그 4개월 물량과 5개월 물량이 각각 17만 주 13만 주인데 아무래도 지금 오늘 이제 시장 반응을 봤을 때는 이 4개월과 5개월은 사실 그냥 지나가지 않을까 좀 희망 섞인 그런 전망을 해보고요 6개월 물량도 좀 많습니다 그래서 169만 주가 풀리게 되는데 이때도 사실 시장이 좀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BLE so 감사합니다.